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중국에서도 엄청 많이 팔리고 한국에도 열심히 구매대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녀석입니다. 액정도 엄청 좋고 아이고 나의 커피가 나왔네 CC에 아무튼지 여러분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깝게 어울렸던 것 뿐인데 그런 만남이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. 자 그럼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건배! 음 맛있어용